이렇게 되면 결국 감독전 가나? 아니, 우리 다 똑같은 건데 뭘 해결해. 선수끼리 해야지. 감독님이 아무나 또 지명 없이. 다른 사람을 지명하고 가면 되잖아. 누가 아까 지목을. 허재 감독. 허재 감독. 자, 이 감독님. 누가 안 계십니까? 예, 허재 형. 허재 형 앉으래요, 허재 형. 허재 형 앉으래요, 허재 형. 허재 형. 허재 형 앉으래요. 아니, 감독이 안 앉으면서. 뭐라고? 형 감독이 아니잖아요. 자기도 얘기하면서 놀래, 자기가. 농구 아니에요. 전 국가대표 농구 감독님. 상철은 세게 맞춰야 된다, 이거. 안 감독! 자, 유상철. 캐논 슈터. 캐논 슈터. 어마어마한데. 물방울 떨어졌어. 맞았는데. 맞았어? 물방울 떨어졌어. 야, 이건 맞았으면 최소. 기가 막힌다, 첫 번째. 야, 거의 비슷했어요. 거의 비슷했어요. 두 번째. 안 맞춰. 왜? 안 맞네. 약이 올라. 감독님 좀 해결해 주세요. 막힐 overcome. 네 부터 그럼 Tea tusk.